촬영할 수 없는 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어제부터는 참 처음 온 것 같습니다. 누구 뭔데? 누구 뭔데? 귀여워. 나 지금 케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못 봤어요 님들. 근데 일단 지금 뱃살이 개 끼거든요. 기대하지 마세요. 나 온다? 아니야 저번거도 안 매워. 근데 저번에 너무 아쉽게 방종해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야. 2층 휴방할지도 했고 그래서 제가 휴방을 많이 하면 좀 포상으로 오거든요. 오늘은 오피스 룩이랄까? 진정에 쿵쿵 뛰어요. 어떡해요. 일단 많이 참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해달라고? 진짜 신기하네요. 친구가 있는 염병이다. 참 궁금해. 저한테 더 참 궁금해요. 너무 세피해. 사랑해요. 이거 뭐야. 이거 음악 준비는 아프다. 서 Iggy가 너무 много. 감사합니다. 재능하듯이. 진짜 못 들리게 하는 teamed perceber. 노래 한 곡 금방 가능? 1 어? 뭐야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메토리요? 오케이 메토리 불러드릴게요 개미 한 번 탈게요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아 잠깐만 그거 안 나왔어 에코 여기 우선 2차시까지요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요 굿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내 노래 실려 근데 좀 엄청 못 부리진 않지 않았어요? 아닌가 정말 당당해서 진짜 잘했대 고맙습니다 구독 갱신해야 하는데 지금 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왜? 왜 지금 하면 왜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오동통해진 아 구독비가 줄어들어서 아 맞아 여러분 구독하세요 며칠 전에 실수로 방송 있잖아요 그거 하이라이트를 올려놨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볼 수 있어요 할인 시 없잖아 아무거나 그럼 이 옷에 맞는 옷을 쳐 볼게요 감사합니다 완전 다 싸지구나 동물보라를 일으켜 다 다 다 창녀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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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뜰까봐 너볼까 네가 오길 기다려나 헤이 헤이 블리즈 블리즈 지들끼리 성공하라고 난리나 아 상경구독 구독장수 잘되는데? 좋아 이제 파트너만 달면 돼 나 이제 파트너만 달면 돼요 감사합니다 땡큐 쉐쉐 아 만원 넣는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파트너가 아니에요 사실 광고 수익 주기 싫어서 제휴다리로 남긴 거예요 아 나 광고 수익 받고 싶다고 내가 노리는 건 광고 수익이야 광고 수익 아 파트너 신청해볼까 지금? 제가 파트너를 신청을 해볼 건데요 이제 파트너 신청 쿨 돌았을 텐데 자 해볼게요 어 뭐야 7월 27일까지 또 버텨야 돼? 메일이 온 게 있나 한번 볼게요 답장은 그런 게 없는데? 답장 언니 트위치에서 답장이 온 게 없어요 누가 나를 팔로우 했다 이런 거만 있고 어? 이건가? 어? 어? 님나르 나 이거 다 파트너 된 거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된 거예요? 진짜? 어 뭐야? 뭐야? 이걸 이렇게 된 거 하고? 와 레전드 레전드 뭐야? 글로벌 머기어 파트너 축하 이게? 세븐세븐 파트너 됐어? 진짜? 나 새로까지 해서 내 페이스 들어가는 중 내 페이스 들어가는 중 가자 야! 여기 체크 여기 체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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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나 정말 간지남 나 뭔가 진짜 스트리머 된 거 같지? 야늘 어? 브로드 캐스터 막크가 어딨어? 여기서 뭐? 아! 이건가? 하하 하하 나 간지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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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보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오늘 1부, 2부, 3부 깔끔하게 잘 한 거 같지 않아? 약간 이제 점점 스트리머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 같아 나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점점 스트리머가 되어가고 있어 예전에는 그 무디성 자체만 하다 갔는데 이제는 뭔가 나름 1부, 2부, 3부 정도 짜고 약간 그렇게 정돈이 됐달까? 점점 강대가 되어가고 있어 하하하 역시 이게 파트너인가?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바, 경바, 인사해 드릴게요 다들 나에게 인사를 해보거라 나아 너무 빨라 야 이 새끼들 또 채팅 안 치다 채팅 맨날 안 쳐가지고 하나 유입들이 들어서 여기는 시청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채팅은 4, 5명밖에 안 쳐요? 이지랄게 만들다가 뚝! 꼭 인사해줄게 라고 나와서 개봐, 경바, 경바, 경바 줄나 평소에 채팅 하나도 하시다가 이럴 때만 줄나 경바, 경바 이지랄서 나와요 저는 grasp skills crack profit kes 인사해줘서 느낌 iments 집중 aseg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